1. 다은중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은? 1. 전원생활 2. 자녀의 취업 3. 친한 친구의 죽음 4. 손자, 손녀의 출생 5.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정답은 3. 친한 친구의 죽음 2.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노인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 공적 노인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 빈둥지중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4. 공적 노인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5. 자아실현의 원칙 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괄호,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5.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의 장점은? 1. 사생활이 보호된다 2.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3. 개인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본인 일부 부담금이 제가급여보다 저렴하다 정답은 4.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시설급여 비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0% 정답은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세탁 3. 은행 동행 4. 의사소통 도움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3. 은행 동행 8.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 9.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A 의료기관 B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 2. A 경찰관서 B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3. A 법률기관 B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4. A 노인보호전문기관 B 학대 사례 신고 접수 5. A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B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4. A 노인보호전문기관 B 학대 사례 신고 접수 10.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구될 수 없다 정답은 5.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구될 수 없다 11. 다음과 같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농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말함 1. 시각적 성희롱 2. 육체적 성희롱 3. 사회적 성희롱 4. 언어적 성희롱 5. 물리적 성희롱 정답은 4. 언어적 성희롱 12.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1.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2.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기 위해 친절을 베푼다 3.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4. 대상자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5. 타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정답은 1.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한다 13.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추석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주려고 한다 1.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정색하며 거절한다 2.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받은 후 다음 날 돌려준다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4.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5. 마침 센터에 생수가 떨어졌는데 이걸로 살게요 라고 하며 받는다 정답은 3.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 14. 대상자의 가족이 본인 일부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4. 할인해주고 그만큼 서비스 시간을 줄인다 5. 나중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정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정답은 3. 불법 행위임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 15.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있다 딸,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네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셔서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인계한다 2. 상황을 기록하고 기저귀를 채운다 3. 못 본 척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뒷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5. 재가서비스가 어려움으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정답은 4. 뒷처리를 해준 후 바지를 갈아입힌다 16.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3.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1.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신장염 2. 요로감염 3. 알레르기성 비염 4. 노로바이러스 장염 5. 만성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 노로바이러스 장염 18.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오른 것은? 1.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3. 야식으로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4.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5. 지방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19.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선모운동 증가 3. 폐포의 탄력성 증가 4. 기침 반사 감소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정답은 4. 기침 반사 감소 20.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쎅쎅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1. 결핵 2. 천식 3. 후두염 4. 협심증 5. 흉막염 정답은 2. 천식 5. 카드